안녕하세요, 연예팀장입니다, 4세대 글래머 아이돌 TOP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관적인 견해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먼저 5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5위는 에스파의 카리나입니다, 카리나 글래머가 포털 영광 검색어에 뜰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이 카리나의 역동적인 안무 영상을 보고 에스파에서 제일 글래머러스한 멤버로 뽑았는데요, 이 때문에 영광 검색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카리나는 키 167cm에 몸무게 45kg으로 큰 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몸무게로 완벽한 몸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카리나는 4세대 여자 아이돌 비주얼 멤버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얼굴과 몸매가 모두 가상인물보다 더 아름다워 그래픽이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4위는 아이지원 출신 권은비입니다. 아이지원은 신은 글래머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은비는 의상을 따로 제작해야 할 정도로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면서 몸매 얘기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최근 싱가포르 루프탑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리여리한 몸매에도 불구하고 글래머스한 몸매를 뽐내고 있습니다. 권은비는 어릴 적에 육상부 출신으로 마라톤을 비롯한 육상대회에 참가해 입상했을 정도로 운동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3위는 베리굿의 조연입니다. 조연은 게임 관련 행사에 참여해 2019년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로 구미호 머리 장식과 꼬리가 달린 의상을 선보이며 주목받았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구미호 캐릭터 아리를 코스프레한 의상을 입고 나타났는데요. 일각에서는 조연에게 의상 노출이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연 측은 조연이 평소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기에 팬들과 소통하고 싶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 이후 조연은 속옷 모델로 발탁되면서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도 조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샘 오늘 정말 불태웠네요 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인증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브라탑의 레깅스를 입은 채 필라테스 연습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조연의 모습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2위는 시스타의 소유입니다. 과거 2015년 방송된 온스타일 게시 뷰티에서는 이한이와 소유의 실제 가슴 사이즈가 공개됐습니다. 이한이는 나는 시다라고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유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다르지 않느냐 나는 씨랑 디사이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소유는 내가 큰 편이라 생각하면서도 막상 거울을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유는 가슴 부분이 깊게 파인 브라톱의 크롭트 집업을 매치해 놀라운 골프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1위는 트와이스의 지효입니다. 지효는 데뷔하자마자 글래머 몸매로 주목받았습니다. 지효는 서바이벌 경쟁 프로그램 16 출연 당시 통통한 몸매였지만 트와이스로 데뷔가 확정된 뒤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10kg 이상 살을 뺐는데요. 이후 글래머러스하고 서구적인 몸매로 탈바꿈했습니다. 펑퍼짐한 옷을 입어도 글래머한 몸매가 드러날 정도입니다. 과거 브이라이브에서 다른 멤버 산하가 지효에게 지효는 모든 짓 다 커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 압도적 글래머의 탄탄한 복근까지 선보이면서 단연 20대의 여성들의 워너비 몸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